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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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미 보미, 보미 보미야, 보미야 하나, 둘, 셋 예쁘다 바로 포즈 한번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내가 바로 보미다 내가 보미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그럼 우리 미소 미소, 미소, 미소 스마일, 스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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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조하시고 자, 포즈 하나, 둘, 셋 스마일 자, 다음 포즈 하나, 둘, 셋 스마일 네, 스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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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뺄이 또 위에다가 뺄이 나오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늘 헤어스타일에 대한 살짝 스타일을 포즈라고 네, 오늘 뿔을 썼으니까 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남았어요 김이신데 김이신데 저기요 네, 다음 포즈 나는 내가 바로 막둥이다라는 걸 몸으로 표현해주세요 내가 막둥이다 내가 웃은 막내다 하나,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앙큼상큼한 감사합니다 수미씨 마이크를 들고 오실 건가요? 네, 박앙상씨 네 내가 다른 센서다 내가 다른 센서다 넷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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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네 와 두근데 네 야원씨 꽃한다 네, 다음 포즈 복 나갈 수 있는데 굉장히 떨리는데 네, 앙큼하고 상큼하니까 앙이라고 합니다 앙 앙 앙 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답 우리 을조 조조 파규조 을조 을조씨 을소시 하나, 둘, 셋 역시 자칭 애교쟁이 네 그럼 애교쟁이 포장 중이시죠? 아. 애교조. 제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쇼케인이 너무 짧겠지만 은조가 본인을 퀸조라고 해요 항상 퀸이 되겠다고 이유는 몰라요 퀸조라고 하는데 이게 왕관이래요 사인의 의미입니다 사인 오늘 보시면 퀸조가 적혀있을거에요 왕관입니다 왕관 자 핀 조심! 포즈! 하나 둘 셋!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뭐하지? 리더 리더! 유아이! 내가 바로 리더라고! 내가 바로 유리더! 드릴까지 유리더! 힌톡키랑 자 힌톡키씨 다운 포즈할게요 리더 리더 낭낭축축이다! 낭낭축축! 내가 배고 있는 낭낭축축이다 그거 봐요? 나쁘지 않았어 괜찮네 아이유님은 하나만 더 하면 안돼요? 아 좋습니다 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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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뭐하나 나 자 오늘 머리 뽕쩍 쪼꼼히 모아주세요 나랑이의 라인 아기성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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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귀 아닌가요? 소귀룡이 포인트에요? 귀엽네요 귀엽다 귀엽다 나랑이의 포즈 한번 해주세요 나랑이 여름아 나랑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게 포인트인가요? 제 번호 드디어 유아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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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빈이는 열정파워니까 파워 워킹으로 나와야겠어요 저 혼자 씹니다 네 포즈에인 아 진동나나요? 네 오케이 한가지 유아콩 2020 여러분 이 고Tra이 열정 파워인데요 역시 열정 와해요